또 옛날에 보면 바로 주문하자 애비동 4개가 나오나봐 그다음에 아까 뭐였지? 야사의 1회 거츠? 야사이 애비동도 있어 그럼 야사이 애비동 먹을래? 그래 그럼 야사이 애비동 와 내꺼 봐 장난치 고추튀김도 있어 이게 고기인가? 이게 카츠인가봐 아까 카츠가 등록소가 있었는데 야사이는 또 깍먹고 야사이는 또 깍먹고 야사이는 또 깍먹고 이건 코인가봐 뭐부터 먹어봐야 돼 옥수수 맛있어 채우튀김 먹어볼까? 도마토 루티기 생각엔 맛있어 오늘의 투명은 아직도 어젯밥 소스는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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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토우면 뭐 먹고 싶은데? 그냥 카스맛 카츠동만? 아니 근데 그거 뭐? 아까 애비랑 카츠랑 카츠랑 애비 카츠동? 이게 냉동고 여기도 냉동고 여태 여태 알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보다 훨씬 큰 거 같아요. 조금 몇 개 안 했는데. 여긴 정말. 여긴 정말. 여긴 정말. 여긴 들어와서. 아무것도 좋네. 고기는 자기가 먹지 않아서 안전하게 드리게 저녁. 먼저 홍콩. 그 다음에 필리핀. 그 다음에 프리즈번. 그 다음에 다시 와서. 테마도. 그리고. 사포로. 괌. 베트남. 그 다음에 유럽. 아 유럽, 이탈리아, 프랑스, 스위스. 살아보고 싶은 것은. 네. 또 한 번 사포로 해서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어요. 맞아요. 사포로는 정말 다른 것 같아. 국료랑. 너무. 너무 복잡이 살아요. 아 어머님이 이렇게 Station. brnmm. 블랙맥. 아빠가, 아직 유저리 가지 üb. 그리고 같이 외부는 워準일이었습니다. 엄청 날아 Make changes. 크려고 하는ottle 없이 soko. 찾아서 banging 테마. 소스가 많이 들어있는 거다. 아 그렇구나. 토마토 소스집. 우동. 우리 손 되게 예쁘게 되게 넓은데? 소바. 응. 사시미 공약. 이거 한번 먹어볼래? 아니. 98일이래. 먹어봐야겠다. 아. 여기 있지? 닭다리 숙성 전부 된 양념을 뿌려서 그냥 맞을 때 메시아가리부터 사용해 줍니다. 양념을 뿌려줍니다. 양념을 뿌려줍니다. 양념을 뿌려줍니다. 양념을 뿌려줍니다. 양념을 뿌려줍니다. 양념을 뿌려줍니다. 면이 너무 궁금하다 설탕은 또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어때? 맛있어 맛있어? 응 뭔가 칼국수면 같아 아 그래? 응 국물이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우짜라는 거래 그래서 이걸 잘라서 놔주면 여기서 가지가 다시 두 개가 핀대 응 그럼 자른 거는 어떻게 해? 이거는 이 부분을 찾아내서 찾아봤더니 좀 자르고 다시 씻으면 돼? 응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? 물에다 담궈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시 씻으면 된대 아 그걸 또 화분에다가? 응 향기가 너무 좋아 자기야 이제 제가 만든다 오징어 치즈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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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